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7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시에 폭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찍은 종목이 1,404개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2,699개 종목 중 절반 이상이 급락한 것입니다.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이 1,000개를 넘은 것은 지난 2022년 9월 28일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일본 N화의 급격한 상승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N화 강세가 이어지는 동시에 N화로 투자한 자산 가치가 하락할 경우 N캐리 트레이드 청산, 즉 저렴한 N화로 사들인 해외 자산을 되파는 현상이 본격화하면서 과매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니케이지수가 5일 사상 최악의 날을 맞았습니다. 전 거래를 대비 12.4%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하락폭은 1987년 10월 20일 블랙 먼데이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날 해외 기관 투자자, 해지펀드, 개인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모두 매도에 나서면서 니케이지수는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코스피가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8% 넘게 폭락하면서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하락폭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장 대비 8.77%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코스피 최저치는 10.81% 내린 2,386.96포인트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이날 전장 대비 11.3%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잠시 후 본 방송 통해 하락 이유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우리 국내 증시를 포함해서 아시아 등시 모두 급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 지표가 크게 꺾이게 되면서 샴의 법칙 지수가 0.53%를 기록했고요.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 공포감이 시장을 도사리고 했고 또 잡아먹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중독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엔케리 청산 트레이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 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블랙웰에 대한 노이즈가 또 생겼다. 이런 점들이 국내 증시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해서 오늘은 특별히 긴급 점검의 날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잠시 후 저희 전문가님께 오늘 시장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종목도 긴급으로 점검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장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오늘 너무나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15 주셔도 되고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았죠. 그렇죠. 너무 심합니다. 진짜 와 이거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제발 좀 누가 장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시장 정리 한번 해주세요. 우선 여러분들께 이 말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너무 나쁘게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갈피를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는 이 얘기들을 듣고 조금 생각이 바뀌신 게 있다면 그대로 실천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이 내용이죠.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 여파가 얼마나 파급력을 불러일으켰길래 코로나 때 이후로 4년 5개월 만입니다. 자 코스닥도 코스피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것을 의미하느냐. 솔직히 오늘 오전에 9시 30분까지만 봤을 땐 그 생각은 했습니다. 아 오늘 사이드카까지 발동될 수는 있겠구나. 하지만 거기에서 조금 지지만 되어준다면 쇼커버링이 조금만 더 완화된다면 그래도 서킷 브레이커까지는 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그냥 뒤로 곤두박질 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는데 지금 오늘 우리나라 시장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조금 후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 그리고 장중에 나온 뉴스입니다. 장중에 나온 뉴스예요. 오후 1시에 1시부터 3시까지 4%가량을 더 뺐죠. 그래서 너무나 힘든 장세를 이어나갔는데 이 힘든 장세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번 주에 주목해 봐야 되는 것 중에 국제정세, 지정학적 리스크로 볼 수 있는 건 이라는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전쟁 중이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죠. 그 말은 이제부터는 일촉즉발이라는 겁니다. 언제 갑자기 이슈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수가 하락할 때 제약바이오주가 그 뒷받침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약바이오고 제약바이오고 할아버지고 다 필요없이 다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올라간 종목 뭐가 있었습니까? 방산주 그리고 금관련주인 엘컴택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걸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예인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음모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반도체 죽이기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대처하셔야 이 하락장에서 오히려 반등이 나올 때 수익을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종목들이 오늘은 총 4종목을 보여드릴 겁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에요. 화승엔터프라이즈 7월 3일에 말씀을 드렸고요. 아스플로 7월 12일입니다. LG 5월 10일 날 매수해서 이제야 절반 익절하고 추가적인 매도 전략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SMCNC 7월 9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중에 두 종목은 보유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LG와 SMCNC는 매도 전략을 세워 드려야 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저는 아스플로를 매도하고 SMCNC를 보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자 코스피에서 상승한 종목은 10종목입니다. 상한가 의미 없습니다. 상한가는 안 보셔도 되고요. 10종목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하락한 종목이 924종목입니다. 이게 오늘 코스피의 현재 상황이란 말이죠. 코스닥은요. 23종목 상승했습니다. 하락한 종목은요. 1633종목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실 겁니다. 빅스라고 변동성 지수를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변동성 지수를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66%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앞에 1자가 빠졌습니다. 110입니다. 110. 그래서 빅스 지수가 오늘 110.66으로 마감을 했고 서킷 브레이크가 걸릴 땐 5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 움직임을 보니까 사태 심각성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바닥 구간이니까 매수하는 관점이 아니라 지금부터 수요일까지는 더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쇼스키즈는 안 나옵니다. 지금 나올 자리도 아니고 쇼스키즈는 반대 의미지만 쇼커버링은 나오겠죠. 그리고 반대 매매도 나올 겁니다. 그 매물들을 누가 받아낼 것이냐라고 봤을 땐 받아내줄 수 있는 투자자가 없어요. 외국인 이탈하고 있습니다. 현금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요. 이미 다들 물려있습니다. 누가 과연 강제적으로 나오는 매도를 받아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증권사가 받겠습니까? 기관이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내일이나 모레 좋으려면 정부 규제, 정부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었던 그 시기에 공매도를 자행했었던 누군가가 있었죠. 누굽니까? 시장, 조성자라는 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수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수익을 본 그 자금으로 국내 정세를 완화시켜주는 완충제의 역할을 해주지 않는 이상 강제적으로 나오는 매도를 막아줄 누군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 개파락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한가로 시작하는 종목도 질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같이 자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잘 보세요.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차트가 있습니다. 바로 미니나스닥과 S&P500인데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요.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미국장도 더 큰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일이라고 반등이 나올 만한 여지가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코스피 8.77%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요? 11.3%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코스피가 상단 박스권에서 개파락을 해서 300일 이동평균선 그냥 이탈하고 지금 어디입니까? 최종 마지노선인 2435.9포인트 바로 위에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는 내일 다시 한번 하락이 시작이 되면 이 자리? 어렵지 않습니다.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자, 코스닥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더 심합니다. 지금 상황이. 제가 이 자리, 여기에서는 지지가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고점이 높아져야 되는데 고점이 낮아졌으니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험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63.69포인트에 안착만 하면 추가 매수에서 어떤 식으로든 수익을 보지 못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초가가 어땠느냐라는 걸 보자라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개파락해서 은봉이 떨어졌는데 이 은봉의 크기가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지지선까지도 이탈하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내려왔음에 지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하시겠죠. 제가 거기에 반기를 들고 말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어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한번 볼까요? 하락분이 이 정도 하락이면 마이너스 3% 정도면 그래도 양호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골맡아진 그 물량들이 이제는 강제매도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D1, D2가 언제입니까? 내일이죠. 화요일. 그러면 오늘 들어갔었던 그 물량, 여기에서 손절이 나갔어야 되는 그 강제매도 물량들은 언제? D3, 그렇죠? 왜? 이 날을 D-Day로 잡아야 되니까. 수요일까지도 강제매도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수로 매매하시면 어떤 상황이 나타나나요? 오늘 사면 내일 모레까지는 매도를 하셔야 되죠. 내일 오전에 사시면 모레, 글피까지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매도를 안 한 상태로 10만 원 이상의 미수가 발생을 하면 증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 다음날 시초가에 시장가로 강제매도를 집행하죠. 그러면 지금 물려있는 물량들, 쇼커버링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 내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꽤나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알테오젠도 자리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보면 우리가 지켜봤었던 그 종목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뭐가 있겠습니까?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지금 볼 필요도 없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면 아까 전에 제가 봤었는데 여기 있네요. SK하이닉스까지. 그러면 갭이 1% 떠서 시작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더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 뚜렷하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에서도 나올 겁니다. 강제청산이. 그 물량이 오늘 안 나왔기 때문에 내일 나온다라는 거죠. 장중에 던진 물량들은 그 강제 매도를 회피하기 목적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시나리오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아까 전에 아나운서님이랑 방송 들어오기 전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나운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엠바고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음모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무언가.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어떤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먼저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까지도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죠. 그런데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과 수요일에 더 큰 폭의 낙폭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많은 종목을 정리했습니다. 차라리 지금처럼 메가토리 기법이 많이 나오는 장세라면 자 메가토리 기법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포착이 됐습니까?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가 아니라 그 종목의 주가가 적정 주가 아래로 내려오면 포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걸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메가토리로 포착이 된 종목 즉 핑크색 지지선의 변화가 있었던 종목이 100건이 넘었습니다. 오늘 평소에 시장이 좋을 땐 0건이에요. 0건. 그런데 시장의 변동성이 생기면 아까 보여드렸던 빅스 같은 변동성 지수가 큰 폭으로 증가가 되기 시작하면 메가토리 신호로 포착이 되는 종목이 대략 5종목 내외입니다. 그런데 오늘 검색 결과가 100건을 초과해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 메가토리 또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부터 주워 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전문가 분들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제가 반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존중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좋은 자리에서 잡고 싶을 뿐입니다. 왜? 당장 내일과 모레는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리스크를 산지하고 안고 있는 상황에서 감히 누가 지금 오늘 같은 날 종가 베팅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장중 매매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스윙 투자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진입해서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대충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계신 거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들을 하시죠. 언제를 보고 그 말씀을 하십니까? 코로나 때 잘 보세요.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여의도에선 찌라시가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무언가 잘못된 바이러스가 개발되어 퍼졌다.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를 휩쓸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19년 12월에. 그런데 이게 국민들한테 전달된 건 2020년 1월 5일쯤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그렇게 큰 타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공항부터 우한 지역의 통행 금지가 떨어지기 시작한 건 언제였습니까? 2020년 1월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에 그렇게 큰 파장이 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2020년 2월 말부터 시장에 엄청난 하락폭풍이 몰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근거가 있는 하락이었죠. 자, 기간을 보시면 됩니다. 2월 말부터 하락이 나왔는데 이 하락분이 이번에는 안 나올 겁니다. 왜? 이만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큰 여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나가고 있는 그 물량이 꼭 우리나라 전쟁 났을 때 피난민들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리해야 될 종목은 정리하고 지켜보자는 거죠. 하락 끝나고 반등 나올 때 확실한 반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한 가지 더! 반도체 죽이기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반도체 죽이기가 끝나는 시점을 언제로 봐야 되겠습니까? 8월 28일! 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날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 주의의 상방 갈릴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나라 장세 8월 달에 어렵다라고 제가 그렇게 몽롱하 얘기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이야 시대가 좋아져서 예전처럼 전화해가지고 매수매도하고 가서 표딱지 써가지고 매수하는 시기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과거의 설례가 이미 모든 나라에 다 파닥에 퍼져 있기 때문에 8월 달은 시장의 거래대금이 메마르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 지 지금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큰 아락을 보여주면 우리는 겁먹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십시오.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분들 절대 못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매수한 종목의 주가가 박스권의 중단 아래면 내려가서 추가 매수한 다음에 올라갈 때 익절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고점에 있으신 분들은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점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의 본전까지 못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본전까지 안 오니까 추가 매수를 하셔야겠죠. 어디에서 하실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종목들을 웬만하면 정리해야 되는 시기고 짧게 봤을 땐 이번 주 수요일까지 매우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방금 오색선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의 향방이 어떻게 갈 수 있을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만약에 나도 이 오색선 한번 HTS에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겨우 36개밖에 되지 않았고 하락하는 종목, 심지어 52주 최저가를 기록한 종목이 1,400개를 넘어가는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내일 우리 장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 방금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계좌 속 종목들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메시지 샵 0082로 해주셔도 되고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발빠르게 긴급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긴급하게 종목 점검해 주실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까 그러면 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시급합니다. 지금. 첫 번째 종목은 화승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수한 가격은 너무 좋은 자리였어요. 어디였느냐. 핑크색 지지선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익권에 왔다가 지금 폭락하면서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 이 자리에서 왜 매도를 감행을 했느냐. 제가 본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지만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거래대금이 말라있는 상황에서 저점을 이탈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잘 했지만 시장 상황으로 인해서 저점을 경신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올라오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매도 전략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 아스플로인데요. 자, 아스플로 보겠습니다. 아스플로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잘했습니다. 바닥 찍고 저점 올렸으니까 여기에서 1차 상승 파동을 그리고 2차로 올라갈 가능성을 봤는데 지금 시장에서 너무나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하면 너무나 위험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아스플로까지 정리 의견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유해도 되는 종목이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LG 보여드리겠습니다. LG 같은 경우에 진입이 언제였습니까? 이때죠. 메가톨과 포착된 때. 여기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올라갈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지만 잘 보시면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1차 매도를 끝내고 나자마자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그런데 LG를 잘 보시면 7만 7천 7백 원이라는 이 녹색깔의 가격 구간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지지가 되는 구간입니다. 코로나까지 한번 열어볼까요? 자, 2020년까지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볼 땐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이탈됐었던 4만 2천 원까지의 폭락은 이번에 그 정도까지 여파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내려온다면 7만 원 초반 혹은 6만 원 정도까지 6만 원 중반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해야겠죠. 하지만 내려가면 다시 못 올라오는 가격 구간이냐라는 걸 봤을 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G는 어차피 수익을 만들어낸 거 비중 줄여놓은 만큼 그 비중 낮춘 부분 지금 얼마겠습니까? 마이너스 2였으니까 그만큼 곱하기 2배를 더해서 진입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 시장이 바닥을 잡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장이 바닥을 잡을 때 제가 방송에 나와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방송 외적으로도 저와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안내를 드릴 텐데 그곳에서도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LG까지 설명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종목 SMCMC입니다. SMCMC 같은 경우에는 광고 관련, 컨텐츠 관련, 엔터 관련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모두 다 결집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601 차트상에 저점을 깼습니다. 그런데 거래대금이 안 붙었어요. 그것이 제가 보고 있는 첫 번째 관점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이 이렇게 팔아지 끼고 있는데 기관의 매도출의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SMCMC는 저점에서 잡은 만큼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의견인데 SMCMC 또한 내일 시장에서 어떠한 변동성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우리 아나운서님 통해서 안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단 참고하시면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제로 정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죠.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 속에 있는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 미약하게나마 빨간불이 들어와 있던 몇 개의 종목들마저 모두 다 파란불로 전환을 했다라는 이야기의 속속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도 이 분께 한번 종목 상담 긴급하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어온 상담은 문자 상담이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종목이 두 분께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한 분은 8만 천 원에 매수를 해주셨고 비중은 40%를 싣고 계시고요. 다른 한 분께서는 삼성전자를 7만 2천 원에 매수가를 맞춰주셨고 비중 50%를 싣고 계십니다. 코멘트도 있습니다. 현명한 가르침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도 10% 넘게 떨어졌잖아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는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모든 트레이더들, 모든 투자자들, 모든 전문가들이 다 같은 의견일 겁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중은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실 만한 여력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8만 천 원에 가지고 계신 분도 그리고 7만 2천 원에 가지고 계신 분도 기다리시는 게 답이다라는 겁니다. 7만 2천 5백 원 아래로 이탈되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을 드렸었던 가격 구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여기까지 밀리게 될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바로 수요일 종가 때까지 지켜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요일 종가까지 지켜봤을 때 7만 2천 5백 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자리가 추가 매수 자리입니다. 그런데 7만 2천 5백 원 위로 올라온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가 아닙니다. 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안 되는 투매가 일어나야 되는 자리가 바로 내일과 모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등이 나온다면 추가 하락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과거에 어디에서부터 1, 2, 3, 4, 5파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A파, B파, C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파와 B파와 C파가 나올 때 이 C파가 나오고 나서 조정받는 거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동성이 생기면서 충분히 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8월 28일 이전에 자리를 한번 잡아보자라는 관점과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죽이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면 엔비디아의 주가 또한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권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지금 8만 1천 원과 7만 2천 원은 손절할 위치는 아니라는 점 굳이 손실을 보실 필요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버텨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수요일 종가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7만 2천 5백 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자리가 추가 매수 자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8월 28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벤트도 눈여겨보셔라라고까지 코멘트 덧붙여 주셨습니다. 방금 보신 이 상담은요, 오색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색선은 2,500개 종목을 샅샅이 분석해서 만들어낸 기법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기법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종목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지금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있을까요? 네, 저는 해성DS 5만 1,500원에 15% 비중이고요. 아, 네. 5만 1,500원에 15% 비중인데 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바로 전문가님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연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마음고생이 좀 많으시죠? 할 말이 없습니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이거 작년에요. 작년에 매수하셨어요? 네네. 아,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셨나 보다, 그죠? 아니, 그 위에서 사서 이제 조종인 것 같아서 올 봄쯤에 제가 추가 매수를 해갖고 단가를 낮춰놓은 거거든요. 아, 낮추신 거예요? 그러면 제 방송을 꽤 오래 보지 않으셨었나요? 맞아요. 전문가님하고 한 두 달 반쯤에 한번 제가 이거 갖고 상담을 했을 때 저 전문가님이 일단 오색선 보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일단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일단 냅둬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엔 사건이 터졌네요. 네, 이거는 뭐 이게 얘도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지수가 너무 안 좋아서 더 떨어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금요일 날 뭐 신용으로 산 게 이상 개인들이 내일 매도가 확 풀리면 더 내려갈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일 얘 또 빠질 거잖아요. 더 빠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빠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 추가 매수는 제가 못하겠어요. 무서워가지고 더 금액도 크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냅두면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을지 그게 궁금해요. 자, 그러면 그 부분 먼저 한번 해소를 해볼게요. 과거로 차트를 돌릴 거예요. 돌릴 건데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코로나 이전을 봐야 되겠지만 코로나 때까지만 한번 돌려서 해성DS가 더 이상 빠지면 안 되는 자리를 먼저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 자리가 얼마냐면 3만 200원이에요. 자, 그 이유는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었는지는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 볼 거예요. 3만 200원을 찍어놨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자리를 이탈했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때 해성DS의 저점이 어딘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지금 차량용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후공정 관련해서도 해성DS가 만들어주고 있는 매출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적정 주가를 포함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볼 건데 차트 먼저 넓혀볼게요. 자, 여기까지 늘려보면 해성DS의 적정 주가는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봤을 때 만 원 초반 정도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3만 원이라고 찍어놓은 이 가격보다 더 아래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건 기업 분석을 보는 거예요. 자, 기업 분석으로 봤을 때 해성DS의 매출액이 얼만큼 늘어나고 줄어들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건데 코로나 때부터 보면 매출액이 급증을 하면서 2022년 최고점을 찍었고 작년에는 어려웠으니 올해는 돌아세워야 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땐 만 원 초반대가 아니라 2만 원 위로 볼 수 있는 적정 주가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워요. 그럼 연간으로 봤을 때는요. 코로나 이전에 만들어진 매출보다 한참 더 높은 상황이잖아요. 거의 4배 가까이 늘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적정 주가는 만 원 초반은 아닐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랫 구간에 있는 지지선까지 이탈할 가능성은 없는데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건 추가 매수를 감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올라올 수 있는 가격 구간은 여기까지만 먼저 보는 거죠. 자,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올라가다가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 구간이 있는데 그 가격이 얼마냐? 4만 850원입니다. 4만 850원. 여기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보기엔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주가가 반등을 보여줄 때 약 23% 정도의 손실을 감안하실 수 있다면 이 가격에 왔을 때부터는 4만 원이 깨지면 즉각적으로 손절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주가가 추가적으로 내려온다면 이 가격 구간에 고점을 하나 잡아봐야겠죠. 2만 2천 5백 원. 2만 2천 5백 원 아래로 내려온다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 하시는 게 맞다라는 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의 손실을 감안할 수 있다면 4만 원이 깨지는 것을 그리고 깨지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손절을 하라라고 알려주셨고요. 2만 2천 5백 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2만 2천 5백 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동일 비중을 동일하게 실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상담은 오색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2천 5백 개 종목을 샅샅이 분석해서 만든 기법 자료다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기법 자료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법 자료를 직접 만드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02-3153-264-1호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메시지 샵 0082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들어왔는데요. SK하이딕스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지금 매수가가 17만 3천 2백 원이에요. 비중은 지금 15%를 싣고 계시는데 이런 코멘트를 남겨주셨더라고요. 전 거래일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요일 날 SK하이닉스를 봤을 때 느꼈던 점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다음 주에 신용 다 터진다 였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고 제가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 금요일 날까지 13만 5천 5백 원 위로 주가 못 올려놓으면 한미반도체도 금요일 날 손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SK하이닉스를 따라가고 있죠. 한미반도체가.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신용공여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 물량이 다 터지기엔 아직 부족합니다.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관점이 열려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노선으로 봤었던 14만 원 가격 구간을 지켜주는지가 중요하겠지만 지켜주기만 한다면 18만 6천 3백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주가가 더 큰 하락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30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았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내일 시간의 단일가에서 올라간 1%처럼 상승을 보여준다면 SK하이닉스, 즉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래도 탈출할 가능성을 볼 수 있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땐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손절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 오늘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어요. 오늘.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이죠. 포착이 됐는데 진입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신용공여자들의 물량이 다 손절 처리가 되어야 그때부터 SK하이닉스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좋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 한 번 더 보고 SK하이닉스는 내일 종가 끝난 이후에 종목 상담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한 번 더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을 보고 다시 한 건 언급을 해주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필시적으로 14만 원을 지켜주는지 중요하다라는 코멘트도 남겨주셨고요. 14만 원을 지켜주게 된다면 18만 6천 3백 원까지 상승할 수 있으나 지켜주지 않게 된다면 더 큰 하락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의 멘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있을까요? 네. HD 한국조선해양이요. 아, 네. 그러면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9만 5천 원이요. 아, 네. 비중은요? 35% 아, 네. 19만 5천 원에 35%인데 오늘도 이렇게 두 자릿수 낙폭을 그렸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아우, 밥도 못 먹겠어요. 아, 지금 매수가 자체도 너무 안 좋으셨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조선업이 좋다라고 주가를 올려놓긴 했지만 이 정도 고점이면 지금처럼 지수가 하락을 하지 않더라도 조만간 바닥으로 한 번 꾸꾸라질 수 있다는 관점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첫 번째 지지로 볼 수 있는 건 16만 4천 100원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 가격 이탈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손절하셔야만 해요. 안 그러면 더 큰 하락이 기다리고 있어요. 최소한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지금 여기 산을 만들어 놓은 가격의 고점이 13만 원입니다. 그러면 13만 원에 선을 하나 긋고요.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 놓은 이 둔턱을 넘어갈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13만 원이라는 고점을 만들어 놓고 주가가 눌렸어요. 20일 이동평연세까지 깨면서 300일 이동평연세는 지지를 받고서야 다시 반등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는데 이 가격 구간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들어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고점으로 올라갔으면 그 힘들어 했었던 가격 구간이 지지선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16만 4천 원과의 괴리감이 꽤나 크죠? 처음 매수하신 가격 구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느 자리에서 16만 4천 100원을 이탈하면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일 오전에 그냥 손절하면 될까요? 오전에 바로 손절해야 될지는 제가 명확하게 해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에 다닐까 해서 3%는 올랐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 추세 그대로 이어간다면 HD 한국 조선 해양은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탈한다면 손절해야 되는 필수적인 근거는 이겁니다.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의 매물대가 15,000원 아래 단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빠지면 정리만 할 거라는 점에서 너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만 4천 1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기다려 보시면서 본전 가격 구간까지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고 하락하게 된다면 16만 4천 100원, 3시 20분 기준으로 16만 4천 100원을 이탈해 있다면 손절하시는 게 낫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시더라도 이번에 아픔을 다른 것들로 대처하셔서 수익으로 전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3시 20분을 기준으로 16만 4천 1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으로 들어왔는데요. 넥슨게임즈입니다. 2만 6천 4백 원이 매수가였고요. 비중은 50% 싣고 계십니다. 굉장히 비중이 높은 상황인데 오늘 종가랑 또 동일하더라고요. 최근에 또 신작 흥행 이슈도 있긴 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첫 번째 이슈는 그겁니다. 우리나라 게임즈들을 볼 때 그래도 대장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엔 NC소프트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너무 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넥슨게임즈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지수의 영향을 안 받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관점에서 2만 3천 8백 원. 바로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입니다. 이 자리 이탈하면 넥슨게임즈도 마찬가지로 손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 구간이 너무나 높은 자리예요. 고점이시란 말이죠. 왜? 여기까지만 늘려보겠습니다. 해당 종목의 박스권의 하단이 어디입니까? 여기로 봐야겠죠. 박스권의 상단이 어딜까요? 매수하신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어디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내려갈 때 하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 바닥 딛고 올라올 때 한 20% 정도 올라온 가격 구간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또 한 번 20% 정도 디스카운트한 가격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는 구사해 볼 수 있겠지만 이 고점에서 매매해서 아래쪽에 내려와서 추가 매수한 다음에 본전에서 나오는 전략을 구사하신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시겠습니까? 오래 잡으면 1년 걸립니다.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하락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을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2만 3천 8백 원 이탈할 때라면 손절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 3천 8백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해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있을까요? 네 삼성전기인데요 아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5만 5천 원 이고요 네 아 비중이 70% 이신 거죠? 네 비중이 상당히 높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 지금 종가가 13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수하신 게 언제쯤이실까요? 한 4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주가가 올라갈 때 익절은 못하셨네요? 네네 아 조금 아쉬워요 그죠? 이게 진입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빠지면 아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수익 구간이 왔는데 매도를 못하면 다른 분들보다 더 크게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래요 자 지금 볼 수 있는 관점은 저점까지 내려가진 않겠지만 너무 위험하고 많이 내려왔다라는 것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안 나올 것이냐라는 걸 봤을 땐 반등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면 차트를 코로나 이전으로 돌려볼게요 자 여기까지부터 코로나라고 봤을 땐 삼성전기가 보여주고 있었던 그 고점 가격 그죠? 이 가격이 평균 단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기업이 매출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2019년 기준으로 7,40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줄어들었지만 올해 나오고 있는 매출을 봤을 땐 그래도 이번에는 선방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도 그 자리는 유지해 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기업은 삼성전기는 반등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지금 비중이 70%시잖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일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도달하지 못할 자리는 아니라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이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 역시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지금 종목 상담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드렸지만 그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신용이 매도로 터질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지난주 금요일 물량 목요일 물량부터 이미 순차적으로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목요일 날 매수한 물량 금요일, 월요일, 오늘까지 매도를 진행 안 하면 내일 강제 집행입니다 금요일 날 매수했던 물량 오늘과 내일까지 매도 못하면 수요일 날 강제 집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영풍 제지 사태로 이미 신용과 미수가 얼마나 위험한지 자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 집행에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주가는, 지수는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그 리스크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장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너무나도 아쉽지만 종목 상담은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워낙에나 하락장이 깊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도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차마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 내일 또 긴급 점검 할 예정이거든요 내일 놀러 오셔서 긴급 점검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상담은 오색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오색선은 2500개의 종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도 한번 이 기법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블랙먼데이인 만큼 우리 전문가님의 지난 종목과 더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에 대한 긴급 점검을 쭉 해봤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긴급 점검이 쭉 필요해 보이니까요 이번 한 주도 쭉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신 핵심 포인트들 지금 바로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이 되면서 블랙먼데이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특징 이슈로 이란의 보복 예고 살펴봤고요 긴급 점검 두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급격히 무너진 증시 속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든 하루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고민되는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긴급 점검하실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함께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더 나은 증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